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미신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년자님께서 어제부터 오셔가지고 전작업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하시고 지금 과거 원약계에 오셔서 어떤 과거로 지금 임하고 계십니까? 제가 항상 존경하는 우리 강요섭 목사님이 제 어렸을 적 동창이신데 처음 오직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주민들의 하나님과는 인도하시는 사업에 헌신하고 계시는 걸 알고 저는 우리가 원약계를 통해서 이 지역이 축하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아주 광주에 역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훈할 수는 좋겠습니다 강요섭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교회가 이번 새롭게 단자가 수리하지 못하고 천장도 세고 벽도 얼룩지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김포영관교회 국부서위원회에서 이런 선회에 정말 아름다워졌어요 정말 깨끗해졌어요 한번 저 안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예전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저는 그 모습만 봐도 감격이고 흑붓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사님 고맙습니다 또 영광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행이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모자들이